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당위가 있고 현실이 있습니다.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문정부의 독재를 목격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넘어서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독주가 가져오는 폐해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지는 데 거치지 않고 국가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과 절박감입니다. 따라서 대다수 이 땅의 사람들은 간절히 원합니다. 보수 우파 진영의 정치 지도자들이 뜻과 마음을 모아서 선거에 임하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보수 우파 진영이 분열되지 않고 단결해야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보수 우파 진영의 단결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를 전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틈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또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전망을 함에 있어서 자기 주장만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보수 우파가 갈기갈기 찢어져서 총선에 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교육계에서 진보 교육감들이 약진하면서 한국 교육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보수 우파 진영의 분열은 진보 교육감 선거에서 많은 교훈을 얻어야 될 겁니다.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진영은 17개 교육감 자리 가운데서 13개를 차지했습니다. 2018년 때에는 17개 자리에서 14개를 차지했습니다. 2018년 서울만 하더라도 진보 진영의 득표수가 45.9%였습니다. 보수 진영이 36.15% 중도 보수가 17.26%였습니다. 통합했으면 단결했으면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었죠. 부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 진영이 47.8%를 차지했습니다. 보수가 27.12% 중도 진영이 14.9% 10.1%입니다. 다 합치면 진보 진영을 누를 수 있었죠. 아주 특별한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총선이건 대선이건 간에 교육감 선거와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봅니다. 단결된 진보 분열된 보수 이런 도식이 앞으로 상당히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보수 진영의 분열이란 것은 상당히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보수 우파의 분열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의 독주가 나라 자체를 거들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체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자체가 기네수북에 오를 정도로 놀랍습니다. 파괴적인 경제정책, 그 다음 참담한 경제성과, 포퓰리즘을 향한 독주, 한일관계의 위기, 한미관계의 위기, 북핵하의 노예상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도 보수 진영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정부가 사용하는 정책과 제도가 다른 좌파 정권의 집권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참담한 혹은 처참한 미래가 99% 이상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보수 우파 진영의 정치 지도자들의 분열상은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한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감각함에 대해서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 유승민당, 이은주당, 조원진당, 홍문종당, 이제는 김문수당까지 출범하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보수 진영에서 핵분열이 일어날 수 있을지는 가늠하기 힘듭니다. 지난 3년 문재인 정부의 집권에서 좌파 장기 집권의 위험을 인지하는 정도는 심각성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완전하게 경험하기 이전에 미리 전망하고 준비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동물과 다를 것입니다. 지난 3년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수 우파 진영의 정치 지도자들과 일부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그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좌파 장기 집권의 드라마에 막이 완전히 내리는 날까지 처절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처절함이 단순히 경제적 폭망 수준에 그치지 않고 체제의 변질을 통해서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 왜 고민을 하지 않는지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기준을 보면 보수 우파 진영이 단결하기보다도 분열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바람은 단결하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분열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이죠. 보수 우파 정치 지도자들의 단결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적인 욕심입니다. 권력욕이죠. 굉장히 즐기고 강합니다. 절대 양보를 안 하죠. 두 번째는 자만심입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이 아니라도 얼만히 돌아갈 수 있는데 모두 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병에 걸려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안일함입니다. 좌파 진영이 계속 집권하면 나라가 완전히 거들날 수 있다는 그런 확신보다도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낙관론 때문에 위기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이죠. 네 번째는 승리학의 후손들입니다. 옳고 그름을 반드시 가려한다는 강한 명분론이 지배하고 있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꽤 많습니다. 어떤 생각인가 하니까 옛날에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한 친구들하고는 함께 하기보다는 차라리 좌파가 집권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 일을 당신들이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당신들하고 같이 일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좌파가 그냥 5년이고 6년이고 7년이고 10년이고 그렇게 집권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 앞에서 단결이 안 되는 거죠. 내부 분열이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대의를 위해서 뜻을 모으는데 익숙하지 않죠. 보수 진영이. 그다음에 한국인 특유의 분열적 속성을 보수 진영도 나누어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당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수 우파 진영의 탕한 개파가 과거에 대한 평가나 현재에 대한 진단과 의견이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정치적 비전 등에서 차이가 좀 나더라도 서로 힘을 합쳐서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아야 된다. 문정권의 독주의 폭주의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대의를 향해서 뭉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아쉽게도 뭉칠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좌파 집권 하에서 10년 정도 살고 난 다음에서야 보수 우파 정치인들과 일부 국민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자신들은 물론이고 자식들 세대에 남아있는 것이 거의 저는 없을 거로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둔한 사람은 직접 모든 것을 체험한 다음에 아는 사람들이죠. 3년을 경험하고서도 아직 분열할 이유와 여유가 있다면 좀 가혹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좌파 치하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말이 좀 가혹하게 들리겠지만 3년을 경험하고서도 앞으로 올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긴박감과 위기감을 갖지 못했다.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절대 당신들과 함께 할 수 없다. 분열을 봉합할 수 없다. 단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냉정하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좌파 치하에서 10년 20년 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과거가 돼 있으면 계속해서 앞으로 더 보수 우파 진영의 정치 지도자들이 분열하면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